실한 무엇인가에 대한 곡이고요 제가 제 노래 중에 약간 심각한 쪽 계열의 노래가 있고 제가 어떤 작곡가다 보니까 장르의 곡을 한번 써보고 싶다 할 때는 좀 더 편하게 익살스럽게 쓴 곡이 그 중에 한 곡입니다 차이크는 서울받고 있는 있는 곡입니다 시간을 많이 원하는 곡입니다 실한 말이야, 시인이 말이지, 조용히 해봐봐, 시인이 말이지, 실한 말이야, 모두가 숨을 죽이고, 그게 말이야, 그런 게 있지. 모두가 애타며 건배를 했고, 오랜만에 시가 돌아왔지, 모두가 애타며 건배를 했고, 오랜만에 시가 돌아왔지, 실한 말이야, 시인이 말이지. 조용히 해봐봐, 시인이 말이지, 실한 말이야, 모두가 숨을 죽이고, 그게 말이야, 그런 게 있지. 모두가 애타며 건배를 했고, 오랜만에 시가 돌아왔지, 모두가 애타며 건배를 했고, 오랜만에 시가 돌아왔지, 모두가 애타며 건배를 했고, 오랜만에 시가 돌아왔지, 모두가 애타며 건배를 했고, 오랜만에 시가 돌아왔지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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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